나만의 너를 I still love you 베카! 저기 우리 베카 씨 생각보다 노래 잘하죠? 아 그러니까 그쵸? 그리고 약간 필링이 좋은데요? 이 친구가 이런 감성이 굉장히 좋아요 네 옛날에 팀원들 칭찬 안 했잖아요 응? 한 번 술 잘 끊었네? 응 밝아졌어요 그리고 아 밝아졌어요 네 자 다시 이제 우리 김제이씨와 류키입니다 네 멈춰 탑잇즈의 시간을 멈춰요 여자 가수의 노래인데요 해외 나 공연 reset 비 musun 하죠? cambio 그다음에 마지막 영화 그대가 떠날 수 없게 날 버리고 갈 수 없게 지금 이 순간부터 시간을 멈춰라 잘 가란 말 어떻게 잘하란 거니 어떻게 널 웃으며 보내란 거니 그런 건 나는 못해 못 들은 걸로 할래 아무 말 말고 그대로 멈춰라 루키 수상롱 아 시원한데요 좋았어요 이 노래가 애창곡인 이유가 있었네요 아 좋아요 두 단성곡이 좋은 게요 이렇게 신인분들이 다른 가수의 노래를 무대에서 부를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런데 이런 노래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말 그대로 루키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에요 네 감사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길 바랍니다 자 룰레 돌려주세요 멈춰라 이은아 미소를 띄우며 날 보는 동식처럼 이은아 미소를 띄우며 날 보는 동식처럼 이은아 미소를 띄우며 날 보는 동식으로 날 위해 슬펀 말아요 그렇게 바라보진 말아요 그렇게 바라보진 말아요 의미를 잃어버린 그 표정 너무 늦은 얘기잖아요 날 사랑하지 말아요 너무 늦은 얘기잖아요 애타게 기다리지 말아요 사랑은 끝났으니까 그대 왜 나를 그녀를 떠나가게 했나요 이렇게 다시 후회할 줄 알았다면 아픈 시련 속에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사랑은 이제 내게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런 느낌 가질 수 없어요 민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신진 신진 좋은데요 좋아요 자 이번에 다시 우리 김지혜씨하고 류키입니다 네 성진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모습을 또 다른 모습을 살기 위해서 나 다 포기하지 마 나 마사지 또 다른 모습을 마사지